안녕하세요. 저는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학과장을 맡고 있는 조승목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소개하고 식품공학과란 과연 어떠한 전공인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발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식품공학과란 과연 무엇인지, 왜 중요한 학문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식품공학과에 입학하면 어떠한 전공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식품공학과에서는 실제 어떠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공학과를 졸업하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왜 식품공학과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전공 소개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로등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가로등 불빛이 비춰지는 곳에서만 무언가를 찾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곳에서만 찾는 것이 편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에 대한 전공 소개 강의가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혀주고 전공 선택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공학과로서 1941년 3월 부산고등수산학교 제조학과로 시작되어 약 8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1년 부산수산대학교 식품공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였으며 1996년도에는 북영대학교 수산과학대학 식품공학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식품공학과 동문들은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그리고 식품관련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식품공학과 교수인 저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식품공학과란 과연 어떠한 전공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기에 매우 친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식품의 공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전공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식품공학 또는 식품과학이라는 것은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성상, 기능 및 가치와 같은 식품의 본질에 대한 지식을 다루고 이러한 식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제품 개발, 가공, 발효, 저장, 위생관리, 포장, 분석 등에 대한 과학기술을 배우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식품을 역량학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학문인 식품역량학과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식품은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불가계란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필요한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공학은 화학, 공학, 위생물학, 생리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응용하는 학문들로 다학제 간의 융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식품공학과가 왜 중요하고 미래가 유망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은 우리 인간사회의 절대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수산업과 이를 다루는 식품산업은 경제논리와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국가들의 근간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현재 굶는 사람들이 없지만 여기 세계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도 식량 확보가 어려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코로나이죠. 코로나로 등교, 출근,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식사를 하고 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에도 먹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마 식품과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나타내 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식품의 소비와 유통의 형태는 달라졌어도 식품산업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업이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식품시장, HMR로 불리는 가정간편식,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은 크게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산업 중에서 식품산업은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6.1조 달러로 자동차 시장의 4.4배, 그리고 IT 시장의 6.3배나 됩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먹고 식료품을 사는데 어느 정도의 돈을 사용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인 식품산업에서 전문가로 일을 하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100대 브랜드 중 식품과 관련된 브랜드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보므로써 식품산업의 위상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삼성이 1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6위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음료인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 펩시, 네스카페, 스타벅스, 넷슬레드,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10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을 통해 식품산업의 위상을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에서는 식품산업이 제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술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식품산업은 가장 큰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현재 제조업 중에 약 5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 국가들처럼 선진국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를 통해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를 선택하고 이 분야에 진출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식품기업에서 활동하거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은 약 2배 가까이 성장하여 왔습니다. 성장과 하락을 겪는 다른 산업과 달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식품공학을 전공한 공학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러한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식품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그리고 수출식품의 5대 식품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식품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식품산업계와 식품관련기관에서 더욱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연구한 전문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맛있는 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지만 식품의 기능에는 맛을 주는 기호성 외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을 가지는 식품을 기능성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먹고 있는 비타민도 바로 기능성식품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능성식품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는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게 즉 질병까지 가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바로 식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식품공학과에 들어와서 기능성식품을 연구하게 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또는 바이오산업 이런 말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식품도 바이오식품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즉 식품산업이 더욱 하이테크의 첨단기술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식품산업의 기술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유능한 식품공학 인재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중년의 교수인 제가 어릴 적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런 TV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상 중에 이런 것도 있었죠. 캡슐 하나만 먹으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많은 미래 예상들이 실현되었지만 이건 아직 해결이 안 되었네요.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도 식품산업의 미래에 대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식품시대로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식품은 매일 자동으로 기록되고 분석되고 또한 스마트 토일렛, 간편한 혈액 분석기 등을 통해서 매일 자신의 건강 정보 등이 빅데이터화로 수집이 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나에게 필요한 나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식품들이 추천되고 3D 프린터, 로봇 기술 등을 통해 식품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먹게 되는 세상이 곧 올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를 기르지 않고 소의 근육세포를 배양하여 소고기를 섭취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모든 식품산업의 미래는 바로 식품공학도들의 노력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식품공학과에서는 어떠한 전공 교과목들을 배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학년에서는 본격적인 식품공학과의 전공과목들을 배우기에 앞서 전체적인 식품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식품산업개론과 전공과목들의 기초가 되는 미생물학과 유기화학을 배우게 됩니다. 2학년부터는 전공과목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2학년에서는 생화학, 식품미생물학, 식품화학, 식품재료학 등 전공 중에서도 기초적인 전공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3학년에서는 심화 전공과목인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수산가공학, 식품분리공정학 등의 학습을 통해 식품공학도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4학년에서는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실무적인 전공과목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기능성식품학, 식품마케팅, 식품유전공학 등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과 4학년에는 현장실습과목이 있는데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방학기간 동안 실제 인턴으로 실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과목에서는 팀별로 식품, 신제품 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정하여 담당 지도교수님과 함께 수행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식품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원하는 유능한 식품공학도를 배출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경대 식품공학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식품공학과 전공에 대해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경대학교 식품공학과에는 7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담당 교수님의 지도하에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함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식품화학실험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의 화학적인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성 식품 또는 다양한 가공식품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면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면 개선 건강기능식품 커피에 카페인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각성 소재 곡물 코팅 및 압출 성형 기술을 이용한 스낵 및 조미 소재의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발효공학실험실에서는 효소 및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공정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발효로 인한 식품성분의 변화와 다양한 발효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효소 전환 기술을 이용한 쌀 제품 및 기능성 식품의 개발, 한방 음료의 미세먼지 관련 기능성 검증, 수산물 원산지 판별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품생화학실험실에서는 생화학, 분석학 및 관능평가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천연물 유래의 식품 첨가물 및 식품의 맛과 향기 성분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에틸 카바베이트 저감화 연구, 빈과류의 안전성 평가 연구, 즉석 김탕 레시피의 최적화 및 굴 고로케 가공품의 비린내 제거와 품질 향상 등과 같은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공학실험실에서는 식품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공정들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식품 소재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청정 공정기술인 초임계 유체 및 아임계술을 이용한 식품 성분의 추출, 초임계 추출을 이용한 밀가루의 품질 개선 연구, 콜라겐 알지네이트를 이용한 항노화, 창상피복제 개발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자원개발실은 식품자원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성분을 탐색하여 고부가가치의 식품자원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유래천연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IT융합 및 3D프린터를 이용한 미래유망식품의 개발, 수산물 선도판별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수산물 유통시스템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식품 미생물실험실은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 즉 작은 생물들이 나타내는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식품과 관련된 미생물인 세균, 호모, 곰팡이 등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미치는 역량,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다양한 식품 개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병원성 비브리오 위혜평가 및 저감화 연구, 미생물 발효를 이용한 천연 조미료 개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안전관리 및 기준 규격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수산가공학실험실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위하여 수산물의 원료학적 특성과 변화를 탐구하고 수산식품에 대한 가공원리와 응용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유해 요소 모니터링, 수산식품의 역량성분 데이터베이스 구축, 다양한 수산식품의 생산 모델 및 가공유통기술 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공학과를 졸업하면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는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학과입니다.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연구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그리고 대학의 연구원 및 교수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품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데 특히 식품은 응용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의 개발, 식품생산 엔지니어, 식품 브랜딩 및 마케팅, 식품품질관리, 대형 유통업체 및 외식업체에서 식품전문가로서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가기관에 취업하여 공무원으로서 식품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의 수산 및 식품위생직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경대 식품공학과 동문들은 식품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에 활발하게 진출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내고 있으며, 국내 유수의 식품회사에도 진출하여 국내 식품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 규모의 부경대 식품공학과 동문의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공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식품공학과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앞으로도 식품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는 우수한 식품공학 인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적성입니다. 식품공학은 하나의 학문이 아닌 다양한 학문이 융합되고 응용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식품공학 내에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품공학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적성이 있다면 연구개발 분야로, 엔지니어에 대한 적성이 있다면 식품공정 분야로, 그리고 꼼꼼하고 분석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식품 분석 분야로 적성에 맞추어 진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과 브랜딩에 관심이 있다면 식품 마케팅 분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우리가 매일 먹고 있기 때문에 친숙함과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및 융합기술의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식품은 다양한 학문들의 융합 및 응용 학문으로서 미래시대에 매우 유망한 분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식품공학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고 유망한 분야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본 전공 소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공학도의 미래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는 북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앞날에 희망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